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제이와 만이가 준비한 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은 신전떡... 아 신물떡볶이 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풀 메뉴. 자 각종 모듬튀김과 그리고 김밥, 치즈김밥, 떡볶이, 치즈떡볶이 그리고 참치, 컵밥 이렇게 준비됐네요. 네. 비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료는 파인애플, 쿨피스에요. 네. 튀김은 튀김도 있는거 종류별로 다 시켰어요. 뭐 당면 튀김도 있는거 같고, 어묵, 튀김, 그 다음에 김말이 만두, 그 다음에 다노바. 네. 요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십쇼. 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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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드디어 케린이나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너무 뜯어보고 싶어서 죽는줄 알았어. 근데 진짜 털끝 하나 안 건드렸어요. 진짜. 저. 어 보배님 치즈떡볶이도 있어요. 보배님. 민유 안녕. 우리 기다림의 시간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모두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자 연경님, 새벽예시님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정님, 맹유님, 미소. 바라기님, 보배님, 유순자님, 미슬님, 찐님, 기다림의 시간님, 케르밀 누나, 잔양님, 영영님, 새벽님. 반갑습니다.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자자자. 한 분 한 분 또 새로이 뚝뚝뚝뚝뚝뚝뚝 다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자 환영합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 보내셨습니까? 오늘 비가 온 데가 많죠? 오늘 비가 있잖아. 세상 천둥번개 그렇게 치는 거는 진짜 간만이어서 진짜 시끄러웠죠. 엄청 컸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동네에는 어땠어요? 서울에 여기는 난리 났었어요 진짜. 빠방 빵빵빵. 천둥번개 막. 서울은 난리 났었어요. 미소증이 비와서 잘 잤대요. 어? 비와서 잘 잤대요. 치즈, 치즈. 자 이 치즈는 저희가 더 올렸어요. 저희가 집에 있는 치즈로 위에 더 올렸습니다. 응. 더 많이. 포장을 하니까 치즈를 위에 뿌려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섞여서 오더라고요. 보배님 날라갈 뻔 했다고요? 하하하하하 울산 갔다 왔는데 비 안 오고 바람 많이 불었다고 찐님께서 음. 바람 많이 불었어요. 치즈 먹어서 치즈 치즈. 아우. 동아님 어서 오십시오. 일등어머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것도 잡아줘 봐요. 아우. 네. 아우. 세상 다 묻었다. 여러분 제님은 치즈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왜요? 좋아요. 아 그래요? 놈. 음. 맛있네요. 그쵸. 음 맛있어 자 여러분 치즈 치즈떡볶이 아 어떤가 어묵튀김 그니까 이제 저희가 엽기 떡볶이 치즈 골라고 하잖아요 그걸 시키면은 거기다 치즈니트 같이 먹었어요 항상 아 오늘은 언니 집에 오는 날 그쵸 오늘 언니와 함께 언니는 아직 주무신다고 케리 누나가 러블리매령님 안녕하세요 보배 누나께서 치즈 떡볶이는 보통 맛인가요 음 네 둘 다 보통이에요 둘 다 너무 똑한게 안시켰어 너무 매우면 못 먹을 것 같아서 못먹어요 그럼 오늘 방송 폭발합니다 너무 쌉쌉할 것 같아서 네 치즈 떡볶이 맛있네요 아 아 쭈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치즈 김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식어요 금방 네 네 미소지님 왜 물김치가 있어요 매워서요 네 초코님표 물김치 피클 대신 단무지 대신에 먹는 거예요 훨씬 더 건강하고 좋죠 맛도 있고 그쵸 근데 피클 담는 걸 다 먹어가지고 조만간에 피클 만들어야 돼요 네 자 신전 김밥 리모코님 안녕하세요 어딜 도전해요? 보통맛도 매워요 전에 옛날에 먹었어요 매운맛 엄청 매운맛 먹었잖아요 우리 네 죽는 줄 알아요 많이는 절대 못 먹겠어요 음 떡볶이 다 못 먹고 버린 적은 처음이에요 네 먹기가 싫어요 음 이거는 치즈 김밥 좀 식어서 그렇지만 앞에 거는 앞에 거는 기본 김밥이고요 요게 기본이고 요게 진짜 네 네 참치 마요 근데 이거 왜요? 참치마요 아 바라기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바라기님 주세요 역시 참치마요가 제일 맛있다 이건 단어박 튀김이에요 단어박 국물에 찍어서 으악 매워 역시 맵다 미소증이 떡볶이는 제 떡볶이 참치맛은 많이 참치맛 맛있었죠 시중에 파는 음식 중에서도 땡기는 음식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매운 음식 먹고싶을때는 생각나요 쿠오쿠 갔다왔어요? 초밥 많이 드셨겠네요 미소님 집에가서 미소님 방에서 하는걸 어때요? 쿠오쿠 가셨으면 맛있는거 엄청 많이 드셨겠네 김말이 네네 조만 먹었어요 맛있었겠다 불업 불업 이거보다는 쿠오쿠가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도 쿠오쿠에 한표 드리겠습니다 이슬님 집에서는 튀김튀기고 미소찜님 집에서는 튀김튀기고 그리고 왠지 한번 튀김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솔직히 방에서 한다는게 무리가 있어요 아 땀난다 땀나요 미소찜이 치킨 튀겨달래요 날게 날걸요 날게 날걸요 튀김 비스무레한 것들은 하셨죠 했죠 우리가 저희가 우리바라고 할게 그쵸 원래 이런거는 매운거는 빨리빨리 먹어야해요 빨리빨리 먹어야지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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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매운거는 빨리 빨리 먹어야지 더 많이 먹으세요 이 김밥 자체가 매운 김밥이기 때문에 국물까지 찍으면 좀 더 맵긴 해요 김튀육생님 안녕하세요 하 아 왜 이렇게 맵지 깜짝 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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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찜 입으로 숨지고 코로나 뱉고 하하 세련나 입에 계속 뭐가 있어야해요 매우면은 맞는것 같습니다 하 하 떡볶이 좀 빨리 먹어야지 매우면 하 하 이쁜걸님 안녕하세요 하 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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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귤을 만들어도 무슨 음식인지 한번 알겠어요 900만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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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도 땀이 맺히고 있어 네 이승님 파프리카 물김치도 맛있었어 머리가 또 난리나 난리나기 시작해요 또 매운 거 잘 드시네요 매운 거 좋아해요 어떤 거? 뭘 언제 먹어? 네이문님 시미즈님 안녕하세요 이승치도 매운 거 먹고 싶대요 수저 뭐하네 수저 수저 아우 코 땀 매울땐 참치마요 아 아 달호박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괜찮네요 맛있어요? 네 써니님 오랜만이에요 아우 잠깐만 써니님 오랜만 반가워요 반가워요 알콜 까먹겠어요 살아있었나 앵구이님 안녕하세요 앵구이님 안녕하세요 미소증 누가 공부합니까 하 미소증 리모컨이님도 자주 오시는 분인데 언제 오셨어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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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김밥 옆에꺼 치즈김밥이예요 이 매운김밥을 조금 더 찍어서 이렇게 어제 맵스터 먹었잖아요 속이 좀 따가웠습니다 살짝 고생했어요 어? 속이 따가웠어요? 나 아무리 잘하는데 나는? 네 속이 따가웠어요? 볼일 볼 때 손님이 또 술 먹어요? 맨날 술이요 홍살조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와 마니 제이와 콤마니 물김치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까 음료 소개할 때 미소님 계신 걸로 아는데 미소님 주시콜 파인 파인애플 술 진짜 좋아하나 보냐더니 그러게요 인생의 낙인가봐요 이건 뭐라고 불러야죠 안에 당면이 막 들어가 있는데 김말이도 당면이 들어있긴 하잖아 당면말이 당면말이? 네 믿거나 말거나 오늘 캐리느라 선물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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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 당면 당면이 안에 들어있어요 당면이 안에 들어있어요 겟인마 이번에는 LA공기 담아주시겠지 이 소증 음 보배님 네 달라요 김말이는 여기 이거 이거 김말이랑은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세트 메뉴로 시키면 한 두 개 정도 아니면 한 개 정도만 나와요 심볼 24하시 아니에요 형님 웬만하면 엘시에 끝납니다 음 음 하 써니님이 그 어묵같은 재료 안에 당면이 있는 건가 보다 음 맞아맞아맞아맞아 탁탁하고 드라이한 공기 듬뿍 선어 애 treatments purposes heraus 앗 님놈 아해마 으 convene 잠시 저녁에 다녀오세요 연경님 저 떡볶이 먹다가 버린적 있어가지고 빨리갔다와 참치마요 빨리갔다오세요 나에게 필요한건 뭐 참치마요 샘찐 그 다음에 학동도 나타나야되는데 그쵸 야 오늘이 뭐 되게 많이 좋나봐 오늘 좀 네 되게 좀 약간 짤정도로 참치를 엄청 많이 줬네 딱 좋습니다 어? 딱 좋아요 마요네즈 좀 더운 느낌? 참치가 많아서 마요네즈가 더운 느낌 너무 찐해 마요네즈 좀 더 넣을까요? 아니요 이거 잘 먹네요 전 치즈를 좀 더 좋아해서 아니 나는 근데 치즈는 치즈만 왜냐하면 맛이 약간 흐리멍텅해지거든요 냉장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맛있게 먹어 시트도 색도 빨갛고 떡볶이도 더 빨개보여요 떡볶이가 찐해 오늘따라 미나니터 네 두 분 얼굴도 빨개지고요 미끄띵이 얘네들이 지금 후다닥 후다닥 하나봐 장난치나봐요 심불협회 김밥천국 24시가 있어서 김밥집들이 붙어있어요 울지 않습니다 땀나세요 조만간 고봉민 김밥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근데 고봉민 김밥 우리 예전에도 먹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고봉민 김밥 되게 비싸잖아 기본 김밥 빼고는 그쵸 막 한 5,6천원 하는 것 같아요 5,6천원 넘지 무슨 뭐 좀 들어가면 6,000 얼마 이러던데 그정당한 테이블부터 다 빨갛다 라고 하시냐 헤헤 헤헤 그거 아까 뽀비님이 말했는데 헤헤 메롤롤롤 자 이 김밥도 되게 매워요 매운데 소스에 더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매 아 쓰읍 김밥 김밥 음 음 뭐가 좀 저렴하네요 돈까스 김밥이 3,500원이요 아니요 돈까스 김밥이 엄청 비쌌던데 5,000원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님 따라하는 건가요? 헤헤헤 1조금 많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제님 웃음소리 따라하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엥 예 이 정도 Nah점 시이불 치즈김밥은 뭐예요? 시이불 이것 하나 있네요 이것 다 신부 Shot 마음속에 있는 말이네 흥흥흥 그렇지 고음 끔는 비싸죠 네 고음始침 기본 김밥만 먹어도 그냥 먹을만하지 않나? 아나요? 근데 먹으면서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안 받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소스 했고 김가네 김밥도 비싸지 않아요? 김가네도 한 두개 사면 만원이던데 그냥 어느샌가 가격이 팍 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나마 김가네 김밥이 먹을만 하던데 나는 네 선희님 적당히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김가네보다는 고봉민이 더 맛있다고 했었지만 어쩌면 개인 입맛 개인 입맛 차이 김밥마다 다 틀리겠지 그러면 김밥집마다도 좀 살짝 틀릴 거예요 지점마다 혹시라도 따봉마크 안 눌러주신 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줄 거예요 네 따봉 따봉 추천 한번만 부탁드려요 머리또 개망 미소합니다 겨님 엘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겨우 하반이에요 안녕하세요 다노바 미소증이 이렇게 있어달래요 미소증 마음에 없는 말 하지마세요 고베노아는 흩떨어진 머리가 좋대요 고배님 신불떡볶이 한 번 더 도전 어때요? 고배님은 매운거 좋아하시니까 매운맛으로 안돼요 배가 엄청 고팠는데 아 속아파 두분 드시는거 보니깐 속이 아프대요 요거는 보통맛입니다. 오늘 보통맛이에요 왜요? 고배님 안녕하세요 1등 엄마는 보고 계시나보다 주점 눌러주셨네 1등 엄마 고마워요 무슨 일 있는거 아니죠 1등 엄마님 네? 맥주와 땅콩님 안녕하세요 보자 보자 우리 캐리오나 계시고 유승자님 계시고 유승자님은 먹었어요 아따 추천 감사합니다 미소찜 오늘 왜 빨리 폈냐 형 배고파서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배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최대한 늦게 시켰어요 근데 음식이 자꾸 식으니까 킬 수 밖에 없었어요 그쵸 진구야님 어서 오십쇼 하아 치 떡볶이는 이제 클리어 입니다 클리어 마이또님 반갑습니다 응? 고배님 내일 배달 안돼요? 우리 배달되는데? 신전 같은 경우는 배달되는 걸로 해주고요 신분은 직접 하더라고요 직접 치즈 떡볶이랑 그냥 떡볶이랑 맛이 틀려요 미소님 이게 훨씬 더 부드러운 맛 순한 맛 그쵸 매운맛이 좀 정화되는 것 같아요 아 아 보배님 거기는 사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 배달 안되는구나 저희는 다 돼지롱 둘 다 돼지롱 둘 다 배달됩니다 네 중간맛인데도 중간맛 드셔보세요 매워요 매워 매워 중간맛 중간맛 김말이 마니 밉지롱 뭐죠? 이등어마니 마니가 왜 미워야? 엄마님이에요 아 신분이 다 잘한 거 아 신분도 있는데 배달이 돼서 잘한 겁니다 배달 돼서 그치 민규 six 1등 PROF took 이사 가는 곳에는 신분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윌 위로하니 윌 그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님 어서오세요. 배달해본 적 이건 모르겠어. 그걸로 안해봤어. 네. 심부로 안해봤어. 우리는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전화해요. 매장에. 마니님. 뇌지롱 너무 귀엽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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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나도 귀엽다고 하나. 한 사람 빨리 해줘. 빨리. 나도 귀엽다고 하나 써줘. 네. 제인님 귀여우세요. 너 말고요. 아. 제인님 젓가락이 귀엽네요. 제인님 귀엽다. 오늘 제인님 짱니? 난 두 개 나왔다. 난 두 개 나왔어. 넌 하나밖에 안 나. 난 세 개. 아싸. 마니는 하나. 나는 세 개.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지고 싶어요. 왜 있었지? 이 정도나 글쎄요. 우리 마니는 역시 멋지고 귀엽고 사랑스럽죠. 엄마님께서. 마니가 귀여워요? 마니가 귀여워요? 아우. 땀. 마니가 귀여워요? 찰고님 반갑습니다. 미소증이. 미소증이 지금 우리 칭찬 레이저인가요? 칭찬은 화난 제이도 신나게 한다. 웃게 만든다. 공형님 안녕하세요. 공형님 안녕하세요. 열어먹기만. 왜 그만이에요. 좋으면서. 즐겨요. 네? 즐겨요. 아우. 똑백이님 어서 오십시오.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배부르네요. 이거 먹었어요? 김말이? 아 이거 이거 뭐야? 당면말이. 아 먹으라고. 네. 미소지 어디가지고. 와 국물 제대로 드시는 제이님 멋지다. 물김치 국물이요? 넌 왜 이렇게 세상 예쁜거니? 보배야. 보배야. 너 어떻게 세상 그렇게 예쁘니? 날이 갈수록 미모가. 끝내줘요. 떡볶이 4개. 이거 3개. 그 다음에 치즈 떡볶이 1개. 네. 이 정도나 두 분이 드시는 인분. 평소 때는 한 2개 정도 시키거든요. 원래 2, 3개? 네. 근데. 지난번에 떡볶이 2개 시켰더니 떡볶이가 왜 이렇게 작아요. 큰 쟁반에다가 놓은 건데. 그쵸. 그래서 다음날 제가 남은 것도 다 먹고. 떡볶이는 아마도 전자렌지 살짝 돌리면 다음날 먹어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얘네들은 그래도 국물이 좀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그 뭐지? 동대문 여깨 떡볶이는 국물을 다 애들이 빨아먹어요. 떡들이. 국물이 다 없어지더라고. 엽떡은 떡이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오히려 더 좀 줄였어요. 이걸로. 지난번에 있는 그 크리스탈 유리 있잖아. 거기다가 담았잖아요. 네. 오늘 놀러 가는 날인가? 이브님 안녕하세요. 토요일? 불토. 우리 방 비밀번호 잠굴까? 그냥 이렇게 된 거. 못 들어오게. 어? 뭐지? 하면서. 아무도 안 하네. 좀. 엽떡 먹을만하지. 엽떡 나름대로 매력 있어요. 오늘 토요일 아닌가요? 맞아요. 어머! 어머! 케리 누나! 읽어야 되겠어요. 잠깐만. 제이님 항상 식사하실 때 마니님 챙겨주시는 거 보면은 완전 젠틀맨, 매너맨, 몸에 베이싱듯해요. 저는 케리 베리 누나입니다. 우리 케리 누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1등 엄마가 또 1등 아빠랑 다퉜다고 해. 인삼 삼계탕 해서 인삼 많이 넣고 했어요. 닭껍질 다 버리고 국물 맑기 해서 해 주었는데 짜다고 하고 느끼하다고 하고 서운했어요. 아, 열심히 아이고 서운했겠네요, 진짜. 왜냐하면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손이 많이 가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요리임에도 불은 요리인데 마음이 좀 속상했겠어요. 있던 엄마님. 다음부터는 삼계탕을 해 주지 말아요. 그냥 차라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해 주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영양 보충은 다른 걸로 해 주고 아니면 삼계탕을 말려요. 말려 가지고 위잉 갈아 가지고 환으로 만들어서 드려요.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왔어? 씻고 왔어? KKM님 안녕하세요. 아, 1등 아빠 좋아하는 거 배단 음식이냐. 1등 엄마님.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1등 엄마님. 자, 봐봐요. 싱거운 음식은 간을 조금 더 해서 먹어볼 수 있지만 짠 음식은 물을 넣거나 어떻게 해서 다시 먹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하시면 조금 막 심심하게 싱겁게 하세요. 그리고 소금 같은 거 있잖아요. 허브솔트나 소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넣어서 자기가 본인의 입 밖에 맞게끔 드실 수 있게끔 옆에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님은 심심하게 하신대요. 응. 근데 왜 짜다 그러는 거야? 심심하게 했는데 짜다 그러면은 이쁜거림 리아이 어디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나갔네. 먹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금을 아예 덜어서 산 위에 올리세요. 요즘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다 따뜻하게 돼 있잖아요. 그니까. 간을 조금 더 해서 드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빠 키우는 닭만 그래요. 아. 그 닭만 드실 때마다 그래요? 소금이 소금 먹고 잘하나? 네. 소금 닭인가? 보배님 집에도 닭 있지 않아요? 보배님 집에. 이 정도 나면 나갔다 오세요. 챗 딜레이가 있으시다고요? 저희는 지금 빨리 빨리 올라오는데. 유정님. 그대만 그런듯. 와. 닭 키운 닭이면 완전 올가닉인데. 키운 닭만. 올가닉? 유정날. 유정날. 재부팅 한번. 아. 재부팅 아니고. 나가다 돌아보세요. 나가셨네. 참고로. 저도. 삼계탕. 백숙은 싫어해요. 잘 안 먹어요. 허용 국물. 하얀 국물에 왜 고기들이 둥둥 떠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딱 하나 먹는 건 있어요. 맑은 그 소고기국 있잖아. 소고기국. 그거는 잘 먹어요. 아. 스놀님 안녕하세요. 보배님은 아침에서 우는 닭 소리에 나도 아침마다 울어요. 대신에 틀린 게 뭐냐면. 닭은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꾹꾹 울지만 보배님은 잠 한숨 못 자고. 그때 자는 거 아니에요. 닭이 다 울고 나면 그제서야. 이렇게 자죠. 맞아요 엄마님. 남자들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엄마님이 이해해주세요. 맞습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근데. 마누라가 와이프가 맛있게 요리해 줬는데 성질내는 거는 혼나야 돼 얼마나 속상했을까 눈물 나려고 그런다 그리고 1등 엄마님이 그리고요 요리를 엄청 또 잘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잘 못하고 잘하지도 않는데 잘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요리해 줬는데 마음이 얼마나 압박겠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용 쓰면서 했겠어요 삼계탕 벌리고 꼬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거 보면 좋은 거 넣어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했을텐데 응 음식을 잘하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드렸어요 싱푸 재밌으라고요 싱푸 재님 잘나가단 말이 왜 그래요 아니 그만큼 있던 마음을 해야겠네 이거지 네 네 잘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빠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래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안 봐봐야 되나요 재인님 뭐 롯데오데는 가봐요 아닙니까 안봐도 아니죠 적당히 하신데요 적당히 하신데요 좋아 좋아 엄마님도 그러죠 명색이 또 올해 또 주부구단 아닙니까 주부구단 나름대로 또 잘하시는 음식들이 있겠죠 밥하고 그 다음에 뭐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그 다음에 또 김치볶음밥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치볶음밥 또 그 다음에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전문 안녕하세요 곰돌님 안녕하세요 음 아양 떨면서 말하면 들릴까요 페리누나 11월 18일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11월 18일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김뽑밥도 어려워요 세인님 요리 많이 알려주세요 케리사타 선물은 뭐에요 곰돌님이 항상 질문하는게 2차 질문이에요 그래요 저기 미국에 우리 계시는 우리 케리베리 누님께서 제이와 마니에게 일용할 양식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용파리님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일등아마님 다음에 있잖아 마트 가면은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그 소스 있잖아 두가지 샀어요 그 두가지 소스를 한번 그걸로 한번 요리 한번 해드려보세요 일등아마님 완전 좋아하실거에요 저 장담합니다 그 소스 네 그거 진짜 맛있어요 뭐 음식은 살짝 굽는다거나 살짝 뭐 되튀긴다거나 아니면 뭐 볶음밥을 해서 그거 전화 딱 해주고 뿌려서 주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미국 간식 드시는건가요 분들이께서 맞습니다 오늘 몸살 나서 일찍 들어왔어요 며이크 약 드셨나요 용파리님 약을 챙겨 드셨습니까 몸살 났을 때는 그냥 주사는데 맞는게 제일 낫더라구요 자주 아픈거 아니면 계속 끙끙하는거 보다 병원가서 주사는데 막 보는게 낫더라구요 12시 남아서 우리 용파리님 고맙습니다 우리 용파리님 금방 나으실거에요 늘 번창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우리 용파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응 엄마님 파스도 뵀다고 왜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했었나 우리 1등어머님 도대체 못하는게 뭡니까 일도 잘해 집안일도 잘해 남편 내조 잘해 못하는게 뭐야 네 내일 병원 갈라구요 감사합니다 저는 용파리에요 혼자 이사 준비 엄청 힘들겠다 그렇죠 그래도 이사하는게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나는 그 포장이사 다 해준다 그래도 있잖아 그거 못 믿어 못 믿어 했더라구요 아무리 뭐 중요 물품만 챙기더라도 뭐 깨질것도 많고 예를 들어서 최인님처럼 말집은 1등어머님 말씀 잘하시대 1등어머님 그리고 애교도 많으시고 1등어머님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분이십니다 나도 포장이사야 하고싶은데 편한데 하고싶은데 잘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집이 있어요 기본적인 살림만 가지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뭐 장롱 하나 침대 하나 뭐 진녈장 이런거 뭐 등등등 아니면 살림살이 뭐 있잖아 식기 도구도 몇개 이렇게 있는 경우는 포장이사 해도 괜찮죠 어? 그 자리 그 위치를 다 기억했다고? 법인이? 진짜? 그니까 짐을 실을 때 그 사람들 이제 차고차고 이제 분야별로 짐을 실잖아요 그 위치 그대로 별로던데 요즘에 일반 이사 시켜도요 옛날처럼 그거 막 안갖고 잘 싸가지고 일반 이사 시켜도 포장이사 포장이사 근데 편하긴 한데 가격도 엄청 비싸잖아 가격이 좀 비싸죠 사다리차 포장이사 하니까 다 망가졌어 맞아 그거 다 물어줘잖아 물어줘요? 안 물어줍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난 안해요 왜냐면 분명히 자기는 옆에 있잖아 이사하는 집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경써서 안해요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봐야돼요 막 좀 들어주고 근데 좀 들어주면 또 계속 들어달라고 아 피곤해요 아 피곤해요 무서워요 사람이 진짜 저같은 경우는 어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사할때 여기 이사할때도 식겁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막 짐같은 경우 큰 것도 많아서 어? 다 분리해서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창문이 큰 데도 큰 데도 큰 데도 막 들어오고 힘들고 이사하는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온 동네 방금 소문도 안하고 나 이사왔어요 여러분 저 이사할때 어땠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이사할때 주인집이 우리 동물들이 있는건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그냥 고양이 고양이 키워요 아 아 그래요? 근데 이정도였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때는 우리집에 고양이가 몇마리인줄 알아요? 고양이가 다섯마리였어요 이사옥이 여기 이사올 때 다섯마리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강아지 한 마리 얼마에요? 총 여섯마리 고양이 네 마리 그 다음에 우리 페르시아 그 있잖아요 팅이 다섯마리 다섯마리였고 그 다음에 우리 내 동생이 키우다 강아지 한 마리 있거든요 말티스 한 마리 총 여섯마리가 있었거든요 여섯마리 응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사하는 전날 이사하는 전날 이사하는 전날 새벽에 있잖아 밤에 만일한 공공시작진 펼쳤어요 통에다가 애들을 먼저 여기 갖다 놨어요 집에 방에다가 넣어놓고 여기다 보관해놓고 다음날 이사했습니다 미리 옮겨놨어요 미리 옮겨놨어요 미리 옮겨놨어요 그래서 어쩔 때 한 번씩 집주인이 만약에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했잖아 공공시작진을 펼칩니다 작은 방에다 했잖아 애들 다 다 넣어 집어넣었잖아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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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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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어떤 사람 오면은 그 정수기나 공유청정기도 지금 기다려 봄에 너무 빨리 왔다 아직 책장 덜 넘겼어요 어 좀 기다리십시오 넘기고 있는 중인데 흐름을 끊겼어 식사 하나 해야겠어 근데 제가 미리 옮겨놓으니까 이사가 더 편하게 편해요 응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알게 됐어요 계속 모르시다가 한 그래서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1년이 지나서 안 것 같아요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흐흫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부엌이 그 부엌이 있으면 부엌이 한 면 자체가 큰 창문이 있습니다 큰 창문 큰 창문이 있는데 보통 잘 열어놓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열어놓고 공기통화라고 근데 원래는 근데 원래는 그 앞에 싱크대 앞에 식탁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근데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 뭐라고 겁나서 얘기하는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막 쥐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아랍지 하나님 잘 안 들킬 수 있어요 아랍이 왔어 식탁을 하나 했는데 아 근데 이제 중간에 불편해가지고 그 싱크대 앞쪽에다가 기다랗게 그 있잖아 아일랜드 식탁 알죠 아일랜드 식탁 내 마음속에 아일랜드 식탁 같이 그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똘먹똘먹 애들 다 올라와 있다가 문 열어놨다가 들켰어요 코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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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마야 그러면서 원래는 특히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동물 있으면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요 그거 다 물어 내야 돼요 그리고 내 친구도 나올 때 그거 다 물어 주고 내 친구는 좀 좋은데 오피스텔에 살았단 말이야 그 바닥이 원목 그 마루 바닥 같은 거 있었는데 강아지가 그걸 다 끌고 거기다 오줌 싸고 해가지고 못 쓰게 돼가지고 몇 백만원 물어주고 나왔어요 그거 싹 다 밑에 바닥 요즘은 계약서에 동물은 안 됩니다 써있는게 있잖아요 계약서에 그런 데 안 가는데 그래서 나도 다른 데 이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집 여기 온 이유도 있습니다 이 주택 같은 약간 집이 엄청 좋은 집은 좋은 집이 아니거든요 좋은 집이 아니거든요 좋은 집은 아닌데 약간은 활동하기나 살기는 편해 살기는 그냥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솔직히 뭐 투룸이나 아니면 이쁜데 집이 있잖아 깔끔한데 그런 데 가고 싶은데 그런 데서는 소리도 못 지르고 방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애기들도 놔둘 수도 없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데 그 간섭 심해요 동물이 있니 없니 되니 마니 계약서에 없으면 괜찮죠 일단은 근데 있잖아 왜 개 동물 짐승 목교육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이 망가진다 생각하죠 집이 망가지다는 둘째예요 첫 번째는 시끄럽다 입니다 시끄럽다 강아지 짖는 거 강아지 시끄럽고 집이 또 망가지기도 하고 어 시끄럽다고 근데 있잖아 아파트 보면 난 또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피아노에요 피아노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피아노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피아노는 어떻게 모르는 거 아직 뭐라고 하네요 피아노 나 피아노 세상 소리 크잖아 그거 그쵸 근데 피아노 없는지도 막 거의 많은 많잖아요 보통 거의 대부분 없죠 알라비님 안녕 음랭하고 뭐 다시 들어왔어요 뭐 음랭하고 없어요 가득 가득 다 담았어요 콜라 드세요 안타는 사람 없던지 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 할 수 없어요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8시 넘으면 못친데요 아 8시 넘으면 8시 넘으면 피아노 못친다고 12시 추천드리고 편의점 다녀와야지 뭐 사러 갈 건데 곰돌칭 곰돌칭 뭐 사러 가는데요 곰돌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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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커피 사러 차라리 앞집 닭 소리가 났네 거봐 일반 있잖아 연립주택이나 특히 아파트 경우도 그렇고 층간 소원부터 옆에 있잖아 소리 때문에 마음껏 뭘 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단독주택 살고 싶어요 그냥 단독주택 아니면 단독 그 있잖아 빌라가 있으려나 단독주택 이런 데 살고 싶어요 그냥 마당 좀 있는데 세탁기를 누가 새벽에 돌리나요 연경님 저희 새벽에 돌려요 연경님 네 저희 세탁기 새벽에 돌려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해요 따로 옆에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네 알려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2시 지났네 그쵸 지났죠 어머 추천 어떻게 됐을까 자 추천 한번 새로 한번 샥 한번 눌러보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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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진자님 추천 눌렀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유진자님 고마워요 유정남의 집에도 새벽에 청소기 돌렸네요 그러니까 그런거 스트레스 되게 많다니까요 옛날에 저희가 2층집에 되게 내가 2층집에 되게 많이 살았었단 말이에요 2층집 그 스트레스 진짜 말로 못해 조금만 뭐하면 있잖아 시끄럽다고 있잖아 그럼 왜이렇게 뛰어다니냐 그러고 아따 아지면 진짜 뛰기는 뭘 뛰입니까 지가 무슨 내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건망치겠냐 뭐 사람도 아니고 가스레인지에 물을 냈고 막 두두두두두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니 말싸움 잘하셔 1등 엄마님께서 저요? 아니요 네? 아니요 저희 집 엄청 쿵쾅쿵쾅 거리는 밑에서 소리가 올라와요 발뒤꿈치에 들고 다녀도 시끄럽다고 그랬나봐 그래서 있잖아 1층 사니까 세상 편한거 있잖아 처음에 있잖아 1층으로 내려왔을때 있잖아 우와 정말 있잖아 정말 편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마늘같은거 빻을때 식탁 위에서 잘 안 빻잖아요 식탁 위에서 빻으면 막 소리도 크게 나잖아 그래서 보통 바닥에 앉아서 빻지 않아요 마늘 빻을때 마늘통에 넣고 절구 뚝 뚝 뚝 뚝 뚝 찍잖아 그러면 2층에서는요 그런거 절대 못해 바닥에 쿵쿵 찍는거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하하하 근데 1층에서는 어떡해 막 바닥 밟고 막 쿵쿵쿵 찍어도 근데 그런게 좋더라구요 1층이 편하게 편하게 링류님은 5층 1,2,3,4가 다 그냥 기둥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엄마님은 마늘 믹서기에 갈아요 예수증도 믹서기로 마늘 믹서기에 갈면 맛 없대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마늘 다 빠요 어릴 때부터 믹서기로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항상 엄마가 마늘 빠는데 저한테 막 시켰어요 맨날 아 그래요? 어릴 때부터 맨날 할매도 맨날 마늘 진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마늘 빠았어요 마늘 까고 고생하시네 저도 마루에 앉아서 다리 안쪽 들고 빠요 다리를 어떻게 열어요? 엄마 다리 아줌마 다리 몰라? 아긴 농담입니다 농담 홀쩍 들고 그렇지 제이만님 축하해줘요 왜요? 뭐 합격했어요? 우리 엄마도 그러는데 갈지 말고 빠하라고 네 그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약간 듬성듬성 빠져서 그런건가? 아 범위가 이제 눈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범위는 안 아팠으면 좋겠네요 네 수술도 잘 되겠죠? 네 무엇을 하나 더 먹어볼까? 배불르네요 튀김농을 다 먹었잖아요 튀김농을 안먹는 나랑 낙도 안먹는게 음? 이거 먹어 어묵을 마주먹는거에요 1등 엄마님은 그래서 기운이 없었구나 아이고 엄마님 아들 있잖아 아들 아픈 것만큼 속상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늘 빻아주는 기계가 있다고 믿느니? 아 있겠지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아 그거 있잖아 오 갈릭이 이거 말하는거 아니야? 우리 할 때도 있는거 이거 도깨에 방망이야? 도깨에 방망이 말고 있잖아 곧 곧 곧 스프링처럼 해가지고 아 됐어 누나 다지기 아이고 1등 엄마님 좋은일이 있을거에요 항상 엄마들은 위대하세요 위대하신 분 진짜 우리 엄마 생각하면 진짜 눈물나요 유승자님도 엄마님 힘내세요 마은이도 우리 진짜 오래됐잖아요 틀려요 애인도 애인잖아 마누라 남편도 못하는거는 부모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기계가 돌면서 빠지고 있다고? 네 이리와 두개있지 링윤이 링유야 두개있지 집에 남는거 한게 있을거다 그거 일단은 한게 보내봐 오빠한테 링유야 자랑하지 말고 오빠한테 하나 보내 링윤이 그 기계에 제 엄마한테 좀 도매하라 하핳 음식하면서 마늘 제일 많이 쓰잖아 네 진짜 맛있죠 진짜 뭐 특히 몸 아프고 이럴때 어 저희 어머니는 어 저한테 어 얘기할거 얘기할거 진짜 많아 밤새도록 주물러 갔다니까 몸살나서 다 아플 때 계속 뺄마나 이것도 힘들겠어요 주물르는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나 많이 나 그렇게 안해 안주물러요 많이 몇번 주물르면 화내요 뒤돌아 삽니다 뭐였나 엄마 물론 애기니까 그렇겠지만 엄마들은 진짜 대단한거 같아요 정말 위대하세요 말하자면 끝도 없어 진짜 엄마 얘기하면 책을 써도 저는 몇권을 쓸거 같아요 너무 많아서 책을 써도 저는 몇권을 쓸거 같아요 너무 많아서 아 오늘 2차에 저 캐리벨입니다 산타의 선물 기대하세요 뿅 이렇게